자, 인단의 철권학개론 3부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2화가 어떻게 보면 철권학개론의 꼴이자 우리가 2부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중심이죠 원래는 1부 딱 파일럿방송하고 사라질 뻔했던 방송인데 다 피나가 살려줘가지고 극적으로 2부를 또 진행하게 됐던거죠 자 바로 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페어로 가겠습니다 페어플레이죠 페어플레이가 말 그대로 페어플레이잖아요 공정한 플레이 왜 이게 페어플레이일까요? 하필이면 네이밍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뭐 남코한테 물어봐야겠죠 남코의 아들 아니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비공식적이에요 비공식 아들이에요? 아 삼성 회장 비공식 아들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죠 아 배달은 아들 이런거? 자 브루스 어 7승 3패 그때 듀오를 했기 때문에 브루스 카즈아 아 카즈아는 본인이 고를 수 있죠 어 개혁적 높아요 어 카즈아가 3단 아 제가 잠깐 했던거 같아요 잠깐 왜냐면 풍신유다 보니까 풍신유는 몰라도 대충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카즈아 근데 인드라님이랑 하면은 뭔가 이게 페어플레이가 페어플레이 같지가 않나요? 어 근데 상대 입장에서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근데 제가 볼 땐 페어플레이가 맞아요? 아니죠 제 입장에서 페어플레이가 아니죠 이거 마치 제가 제가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느낌? 죄송한데 머리 속이 하얘졌어요 아 벌써요?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이거 이거랑 이거이거 흑뿐지 어떻게 쓰죠? 흑뿐지요? 이거 오케이 잠깐 잠깐 머리 속이 어 어 이거 아닌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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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랑 어우 야 끝났다 한시간 동안 배우고 다 날라갔어 머리 속이 어차피 뭐 고객님이잖아요 버스 승객 아니십니까 버스 기사는 누군데요? 저 요새 보니까 기사들 때리지 말라고 보호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이 pessoal 옆에는 뿅광 agreement 솔로 아 이건 뭐 스킨부터 간지가 뭐 일본 사람 아닐까봐 어우 근데 또 스키네 또 강등 위기에요 야 야 위기에서 또 제가 구원해드려야될까? 아 왜왜왜 카자가 먼저 났죠? 첫번째 선물 또한번 드려야겠네요 강등이라는 선물 제가 언제 아 움직임이 왜 써? 십단 거 뭐여! 뭐죠 이거? 이게 뭐죠? 이거 왜 쓰는겁니까? 이거 방금 그거 어떻게 쓴거에요? 뭐 어떤거요? 아 그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십단? 십단 말씀하신거요? 아니 방금 그 하다흘리고 십단? 아 하다흘리고 그 손발? 뭐 했었잖아요 방금 네네네 도대체 이정도는 김드라님한테 맡겨야 될거같아요 커피? 알려드릴게요 아아! 잡아놓고 잡기?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철권한개로는 쉬는 시간이 없어야돼요 바로 했어야돼요 가까운건거요 이거잖아 이거 이걸 못해? 왜 바운드 안해요? 아아! 제가 알려드릴게 원투팟 생기로 압박하시라고 원투 하단 오우 괜찮아 괜찮아 상대가 지금 쫄아서 막기만 하고 있잖아 지금 마음대로 공격해요 선생님 끝났어요 마음대로 공격해야되요 그냥 또 또 또 또 10단 이거 몰라 클린아 뭐해야될지 몰라요 아 몰라 모른거 해야지 모르죠 노답 진짜 10단만 흐릴줄 알지 알려드린대로 잡기 못풀고 하단 못 맞고 잽 잡아놓고 하단 못 맞고 원투 쓰리 해놓고 원투 하단 원투 로우 잡기 잡기 답 나온거 아닙니까 하단 못 맞고 잡기 못풀고 뭐 때려야돼 몰라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야될지 지금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나오죠 나오죠 잡기 못풀고 한 번 더 잡기 또 로우킹 한 번 해놓고 또 하고 중단! 이건 안앉았어요 앉지않아 그냥 앉지않아요 관심없어요 다리가 부서질정도 앉지않아 왜 낙법을 안치세요 왜 이거 어떻게 때려야돼 로아이로 바운드해져 로아이 아 아꺼 변신을 하고 선생님 기본기가 없어요 아니 이거한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아 지금 딱봐도 상대가 아예 완전초보거든요 근데 상대는 자기 기술을 알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김드라님 지금 완전초보한테 지금 아아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다시한번 워드3 얘는 커밍잡기 뭐있어요 아밥 양발 앉지않는다니까 중단 쓸 필요없어요 아그러면 아밥 양발하면 하단 레이저 민원처 앉지않는다 지금 메밀다 맞았어요 몰라 무릎세븐 때려 그냥 모르면 오 졌어 와 아니 왜그래요 왜 놀라세요 새삼스럽게 이거 하하하하 말이 안나오네요 아니 선생님 갈 때 뭐 타고 가세요 하 한강쪽 그 쭉 지나가는거 타시면 하 한강 가는 택시 하나 잡아드릴까요 같이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아니 완전 초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투쓰리 원투하단 아 원투하단 이건가 어 어 말씀 드렸잖아요 또 뭐 써야죠 하단 로우킥 로우킥 그것도 있고 어차피 뭐 취소됐어 아 이거 까먹었다 다행이다 티소카 맞추고 이거 확정 그렇죠 밑으로 오른발도 있어요 하단 이거 아 이거 왼발이고 하단 오른발 이게 뭐야 로우킥 아 짬발 딸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짬발이 좋지가 않은데요? 아 좋아요 왜냐하면 브루스 짬발이 로우킥 발동이 13음이거든요 하단치고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좋아요 발동이 빠르네 발동이 네 발동이 빨라서 막기가 어려워요 아 열심히 해요? 아 근데 열심히 하면 시청자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좀 제가 설렁설렁 해야지 또 아 이거 태극 1에서 하고 있네 진짜 이런거는 집에서 밥 먹다가도 할 수 있는데 네 밥 먹다가요?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진짜 아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 제가 베이스를 좀 잡아놔야돼요 시간이 날 때 다음주에 배워야될 챔프를 스테이터를 연습을 많이 해놔야돼요 지금 보니까 오우 근데 끝나면 연습 안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마 네 해야 되는데 탑에서 5공으로 그냥 놓친다고 어 탑 5공도 방송중에 밖에 안해요 아 진짜 방송 아닐 때는 어 저 승진이 아 원래 승진이구나 아 이거 확실히 제가 말씀드렸죠 곰한테는 뭐만 쓰면 된다 티소카 그렇죠 티소카 그만 쓰면 된다는거죠 어 어 아 힘들어 보이는데 어 여기 뽀룩 아니에요 그런거 아이디가 사타구니 어 사타구니에요 사타구니면 사타구니를 집중적으로 떼주세요 선생님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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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걸로 이걸로 떼주세요 아 그거 사타구니를 네 거기를 그렇게 어 이 사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골렘인 것 같아요 어 절대 지금 앉지를 않네요 이거랑 나락 이선다로 그렇죠 짧은데요 야 서브로봇 이렇게 못했어요 아 그렇게 못할 줄 알고 있어요 빨리 라운드 아니 왜 서브로 이렇게 어 그거 아니에요 세 번 때리는거 아 맞는데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세송으로 이렇게 라니 뭐 가르쳐줘 가르쳐줘야지 내가 하지 맞는데 왜 제대로 와 트루텍 갱갓 자 빨리 달라요 트루텍 갱갓 아 트루텍 갱갓은 움직임이 달라요 어 사타구니 집중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얼굴에 뭐 묻었어요 송진인가 어 뭐야 이거 송진? 도발했어 도발했어요? 와 대박 와 나에게 이런 이런걸 하다니 사람으로 바꾸려구요 와 사람으로 바꿨었는데 저도 질 수 없습니다 어 도발적인데? 야 이건 뭐 빨간마우라에요 선생님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어 봤어요 봤어요 어 나 안봤는데 아 저걸 봤다고 저 빨간마우라 아 이분이 어 이분이 패기가 좋아 패기가 패기가 쩔어 어 아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라니까 왜 티소카를 안쓰고 맞아주지도 않는걸 지금 쟤 지금 레이지잖아요 쟤 피 바꾸라구요 선생님 안되죠 이겨야죠 저 피 레이지인데 에이 티소카가 있잖아 티소카 우리 아니 지금 티소카로 없다고 지금 티소카가 있잖아 티소카가 있잖아 아아암아암 아니 왜 안바꿔 비겁는데 비겁네 쪼눈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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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아암아암 안 떠올라요 선생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머리가 하얘지면 그냥 뒤로 오른손만 하세요 그냥 아암 저 아암아암 페어플레이어 아닙니까 저 왜 자꾸 쏠풀만 아암암 아니 세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암 이 씹었어! 이 씹었어! 점핑기스 이 씹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줍니까? 죽었어! 죽었어! 빨리 죽여! 아 이게 기본기가 없어요 때릴게 없어요 그냥 기본이 없어요 철권에 기본이 없어 야! 이런거 슬라이서 기대를 안하겠습니다 이걸 맞추는거죠? 아! 콤보 지금 아까전에 콤보 1분에서 했잖아요 저거 맞추고 아 왜앉아 왜 왜앉았죠 저거? 1분에서 뭐했죠 저거 맞추고 앞으로 양반 기억이 안나요 바꿔줘요 빨리 야 이분 뭐 필사기 쓰고 난리구만 야 와 데미지마요 저도 뭐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어우 나랑 가있는데요? 예 야 이분 게임을 좀 재밌게 하시는 분 같아요 음 레이저 저도 호응을 호응해드립니다 저도 어! 재밌어요! 어! 호응 한번 자존심이 있어! 앉아! 아 이런거 안진다고 호응을 해드린다니까 자존심하면 또 배제민이지 자 때려봐라 한번 바꾸고 얘기하니까 발 바우처 올레차기 달려가서 짬발 안달려가도 되요 안달려가도 되는데 지금 아 그래요? 이 방송 끝나고 좀 달릴까요 저희 이 차 달릴까요? 알겠습니다 이 차는 어디? 한강으로 아 저 간만에 도발 한번 맞아본거 같아요 이게 우리 선수를 저격하고 도발한건 아닐거에요 닉네임 기억은 하겠습니다 사타구님 사타구님 나쁘진 않았어요 나 왜 태극 1콘버그 있지? 하하하 아 빨리 빨리 지금 생각을 하시라니까 지금 중단 아니 왜 저렇게 맞추지 아 머리색 하얘요 답답합니다 짬발 원 투 이지 로우키 티소카 또 뭐있죠? 잡기 그리고 피 없을 때 태그 태그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근데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게 내가? 할 수 있는게 너무 적 어 다룽이님이에요 이건 또 누구죠? 맨날 와서 저 이기는 답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와서 아 진짜요? 그럼 지금 져야되는건가요? 아니아니에요 이겨야죠 닉네임도 자존심이 있어요 아 진짜? 철권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살짝 한번 건드려볼까요 자존심 살짝살짝만 자존심 살짝 건드리면 아마 멘붕하실 것 같아요 어? 선생님 먼저 나왔는데요? 어 저거 저 한번 가겠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 그냥 닉네임 살짝 건드릴거니까 저 살짝 살짝이요 저 뭐 원망하지 마세요 아 이런거 이런거 오오오오 날아와 맞은데 맞은데 괜찮은데요? 걸어와 그냥 걍쟁이 괜찮아요? 네 걸어와 아 가는거야 살짝 건드려주세요 지금 멘붕했을거야 아마 선생님 너무 잔인하신거 아니에요? 아 멘붕했어 지금 멘붕했어 어 아 이분 멘탈이 좀 강하신 분이네 어 아 몰라 몰라 아 왜이렇게 바꿔줘 몰라 몰라 지금 난간에 떨어졌잖아 다룽이 화이팅 아니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있어 지금 하지만 저는 가차없습니다 저 어차피 아 다룽이 아 다룽이 좋아 그렇지 바운드시켜놓고 아 앞에 꼬부까지 이야 다룽이 이야 버스 태워줬더니 지금 돈 안내고 내리시려고 하시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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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탈을 계속 맞네 오빠 이제 어어씨 왜 안 바꿔줘 왜 아 진짜 지금 실천 제가 선수 해달라고 할게요 이러면 지면 안되니까 어어 선생님 약간 사주당하신거 아니에요 지금 아 선생님 지은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 이제 벽에 멀렸어 이제 아 아 아 이렇게 죽나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오 자 이제 인서 지는 느낌 야 이렇게 아시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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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룽이 지금 대신했으니까 앉았어 지금 네 중단 맞으려고 그니까 풍신을 캐치한 생각이 있어 중단 맞으려고 바운드! 빨리! 빨리! 그냥 하죠 선생님! 왜 렉 걸려 갑자기? 버튼 누른 것 같은데 렉이 걸렸다고요 선생님? 선생님 진 거 아니에요. 자신 상하지 마세요. 제가 진 거에요. 선생님 지금 왼쪽도 있는 거 혹시 눈물이세요? 첫 번째 레이저로 그렇게 녹락했는데 지금 인드라님이 지금 저 응원 안 하고 지금 제가 잘하는 주케이터라고 해도 다룽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워놓은 이런 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저분한테는 아무것도 안 통한다는 그런 저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저분 만나면 저희는 무조건 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바로 시작부터 카자로 꺼낼 거에요. 제가 먼저 이 3타가 2타를 막은 후에 앉아지나요? 혹시? 그쵸. 3타에서 앉아지는데 중단으로 이제 이들칩도 넣고 하단도 넣고 쉽지 않은데요? 제가 전적 보고 사이즈 보고 태그를 누르고 있을게요.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이즈 보고 닛미 케이터 조합이 자피난다. 이것도 사기조합인데 패르소나님인데요? 안나 하단 손긋기 위에 손 올리지 이게 바운드가 되가지고 너무 좋더라구요. 이야 이건 뭐 복장에서 압도를 하는 구만 어! 저요. 간좀 보고 일단 앉지 않구요 앉지 않습니다 지금 이분 뭐 다리 부셔져도 절대 안 앉으실 분이에요 절대 안 하죠 선생님 저희가 이 회사 위치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피 당할 수도 있어요 안 와요 딜키가 안되요 딜키가 이제 안 깼죠 아 카운터가 됐는데 안 딜키가 저도 똑같이 해볼까요 기숙아 카운터 자 알려드린대로 안나기술 알잖아요 완전 알죠 왜 사람들이 저랑할때가 갑자기 잘해지는걸까요 아마도 뭐 그건 어? 이분 스타일 봤잖아요 어 뭐야 뭐야 나도 태그 안 눌렀어요 저 말을 하고 태그 해야지 안 눌렀어요 앉지 않아 앉지 않아 이분 그래도 뭐 인드나님보다는 학습능력이 두근데요? 앉는다는거거든요 어 뭐야 왜 이런거 써요 아 선생님이 끝나면 제가 끝내면 제자가 양심있지 지금 한번 기회를 드렸데 제자가 양심있지 선생님이 끝내야지 알았어요 원투하단 원투 중단인데요? 원투 중단이죠 그거 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어 아 뭐야 이거 로우키 더블허퍼 잽 잡아놓고 어 어이 와 잘 막았어 잘 막았어 할까요? 할까요? 보기 좀 해볼까요? 하죠 티솜과 카운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지금 올 것 같을 때 오는걸 잘 봐 오는걸 오는걸 잘 봐 오는걸 오는걸 보고 티솜과 카운터 한번 아니 그런거 말고 어이 아 뭐야 이거 아니 지금 30초동안 싸웠는데 데미지 저거밖에 못냈어 이분은 이제 뭐 앉을 수 밖에 없어 우와 내가 하단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와 자종 맞아요 근데 자종이 앉아서 맞는게 아니라 움직이다 맞는데요? 움직이다 앉는거죠 아 이제는 이제 하단 벌을 떼어 왔죠 오 와 이러도 막아 와 달라요 선생님 네 어떡하죠? 머릿속이 백지짱이 됐어요 저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티소카 원투 이지 로우킥 만으로는 안돼요 뭔가 한 두개가 더 필요해요 지금 저한테 한 두어개 선조수재 선생님 잡기 잡기 또 하나 이 레벨에서 잡기랑 네 아 로우킥 티소카 원투 쓰리 원투 중단 원투 하단 원투 하단 그 다음 바사토 이지로 가죠 바사토 이지가 뭐죠? 이걸로 시작한거? 네 바사토 자세는 뭘로 시작해요 보통? 투포 나 로우하이 근데 투포를 쓰죠 투포 어차피 제가 볼 때 아마 하이킥을 못 앉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렸듯이 바사토에서 오른손으로 바로 빡 떼는거 바사토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이니까 IP 그렇죠 IP를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이제 반항할 경우에 무조건 카운터 와 이거 뭐죠? DC 인사이드 그 격계랑 어 격계랑 어 격계랑 아프지 않은데요 선생님? 네 어떻게 보내버릴까요? 어떻게 찢어버려요? 네 찢어버려 아우 확 아 이런 뭐 아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앞에서 두생경기 이렇게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맞서치 했을 때 방심하게 만들려고 아니 아니 견정 나오게 하려고 보세요 달라요 이제까지라 제가 가대 위주로 하면 되잖아요 샤오유인가요? 지금 말하면 그렇죠 샤오유죠 저기 씹혀요? 봉황에? 제가 말했죠 지금 횡신 지금 횡신봉황이거든요 보여주세요 마운드 아이 기당하지 나도 보여주세요 그냥 아우 벽이 날아오르면 어떻게 모르죠 그런거 빨리 바꾸지 이 사람은 바꾸겠죠 이제 하단중단이냐 하단중단이냐 중단이냐 중단이냐 빨리 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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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는데 저게서 모르라고 얘기해줬어야지 알지 야 무릎떼워가지고 무릎떼워가지고 무릎떼했는데 방금 늦게 했잖아 알려드렸다시 알려드렸다시 아니 치소카 맞추고 풀었어 풀었어 치소카 맞추고 졸노킥해야죠 맞췄어 봐야 돼 아 이게 뭐야 건물이야 바운드 티소카 아우 맞아 잘해 잘 진짜 잘했어 하단 올려차기 오오 한방 올려차기 어 공항 행신은 약하다니까 이 클릭은 행신은 약하다고요 아 그냥 바꿀께요 어 뭐야 이거 이분도 뭔가 짜 아 저는 디신사이드에 내성이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예전에 부모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내성은 쩔죠 에이 저 집에서 혼자 운 적게 있어요 장롱둑에 들어가서 오우 아 왜 바운드 안해요 뭐 아니 뭘 알려주고 바운드 얘기하셔야죠 제가 너무 이렇게 고난이도로 이렇게 요구하나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선 바운드 아까 1타 바운드 같은 거 해야죠 어 그래요 네 어 어 선생님 이상해졌어요 어 줬어요 엔드라님 아까 바운드 했으면 전 이기는건데 아 바운드 뭘 해야 되는지 몰라 바운드 마이도 안 돼 바운드 아까 밑으로 오른손 뭐 그런거 많았잖아요 바운드 아까 밑으로 오른손 뭐 그런거 많았잖아요 희석아 카운터 무릎 밑에 잡아놓고 아 뭐여서 양자 역시 너무 아파 희석아 엎어 선생님 이 정도 제가 만났으면 와 지금 상대방 농락하는거 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 정도 만났으면 이기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와 지금 이 이 정도 만났으면 이겨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분 콤보 봤어요 대시 잼만 했어요 야 패턴 패턴 야 야 오늘 저희 약간 약간 태도 원 스타일인데 저희가 오늘 좀 많이 당하네요 이분들 좀 작정을 하시고 아 제대로 할게요 네 아까부터 잘 안치고 있어요 그냥 아이고 저희도 아마 우승기를 딱 빼고 해야 될거 같아요 지금 아 만졌죠 오케이 공차가 아 홍보 쌍장 쌍장 아하 선생님 미안해요 아 괜찮은거죠 이겨주세요 이겨주세요 뭐 다리 둘면 어쩔건데 다리 둘면 어떻게 하려고 와 에이 몰세만 모호우 아 씨 우와 나이스 이게 카즈아죠 이게 브루스 카즈아죠 선생님 네 아이고 왜케 콤보 안나갔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러게요 뒤로 울 거죠 중간 굴러도 맞았죠 네 흰 수카 카운터 4타 아니 카운트 안났는데 아 이게 아닌데 왔어요 벽 홍보 아 이 반대쪽 방향인데 신 3단 했어야죠 신 3단 오 오 현실이 생겨요